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인가 되도록 그냥 다치를 하게 된다면 저희의 어떤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양치타의 이견들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The only ones who benefit from the expiration of 지소미아 and continued friction between Seoul and Tokyo are Pyongyang and Beijing.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 갈등, 한일 관계에 계속된 갈등이나 경색으로부터 집도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었습니다. That reason alone we should be powerful enough for all of us to sit down and actually restore our alliance, our partnership to where it was. And so we worked together to build our common threats and challenges. 이 때문에 이런 공통의 위험이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 저희의 관계를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만한 이유가 이것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박 기자님께서 질문을 한 개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미국 쪽 기자분들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스코어 장관께 질문 드릴 사항은 다음 달 개입되어 있는 공군연습이나 그 이외에 다른 기타 연합연습에 대해서 혹시 정경두 국방장관과 협의를 하거나 조정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고 정경두 장관님께 여쭤보는 사항은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핵무기 개발이나 이런 미장체계 개발을 계속 발전시켜가면서 군사력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현미를 어떻게 압박해가는지 그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훈련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연습훈련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목적이라 하면 저희가 준비태세를 유지를 함으로써 같이 어떤 억제력을 발휘를 할 수 있고 억제 실패 시에는 저희의 적을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정경두 장관이 논의했던 것은 군의 목적이나 저희 훈련의 목적은 저희 외교적인 노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노력을 조금 더 강화하고 중강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교관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드려야 하고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진행될 수 있는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I would conclude by saying that because we are allies of many, many decades we should always do that in a consultative manner with one another.